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4년도 1월 31일 오늘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1월 달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4월 10일 총선이 마치 대선 판막이처럼 그렇게 끝날 같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절반 정도는 선거 방송 또 절반 정도는 주요한 그런 시사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엮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대를 읽는 안목. 여러분 그 사람은 취향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후천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선천적으로 복고적인 과거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향회라든지 동창회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을 굉장히 그렇게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별로 이렇게 연연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인연이라든지 과거의 사건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보게 되면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특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그냥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인연 이런 부분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배를 타게 되면 배의 뒷부분에 이렇게 딱 서면 엔진 가동에 따라서 스크류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 물이 흘러가고 포말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저는 그렇게 보고 제 삶도 그렇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무슨 향회나 동창회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반대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산업이 뜰 건지 내 인생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 세계는 어떻게 바뀔 건지 선거 부정이 고착화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될지 이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80이 되거나 이제 수명이 좀 길어 가지고 90 이렇게 되더라도 아마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면서 앞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그런 눈 안목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뭐 선거 문제 이런 거 다 끝난 건데 당신 그렇게 그냥 힘 뺄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4월 11일 날 아침에 한동훈 씨가 단상에 나와 가지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민의를 받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민생에 주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보이거든요. 오늘 보시는 분들 가운데 언참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미래를 과거보다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거 문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기했지만 끝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거가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면 제 성향상 동창회 무슨 향후회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옛날에 만났던 사람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의 특성상 선거 문제를 이렇게 4년 정도 치료하게 파고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4월 11일 아침에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여러분들 로고가 일어있는 연단에 나와서 풀이 좀 죽은 모습으로 뿔테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의를 받들어서 더욱더 민생에 주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뭐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부러짓는 거지 과거 문제 같으면 제가 전혀 안 하는 거죠. 시대를 읽는 안목이 없으면 골로 가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쿠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쿠바가 행명이 될 때 여러분들 전 세계 180개 국가 가운데 한 25위권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180위권 북한하고 여러분들 거의 어깨를 나란히 알 정도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명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어제는 하청민 삶도 보여주고 중산층 삶도 보여주는데 중산층의 한 할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중산층에 아주 교양 있게 생기신 할머니.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아주 아름다웠던 그런 건축물들이 수십 년간 여러분들 손을 봐오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거리든 건축물이든 퇴락해 가지고 보통 여행객들도 마음이 아플 정도 그렇게 쿠바가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료 시민들이 닭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한 상점에서 다 팔지 않고 닭고기 같은 데 파는 상점이 국영상점이 있고 생필순 판 군영상점이 있는데 그 물건이 자주 떨어지니까 길이 긴 겁니다. 그 기다리는 줄이. 닭고기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여러분들 생필순 타야 되고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 겪는 것처럼 화폐 구매력이 거의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친인척들이 마이애미 같은 데 여러분들 몸을 피해가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니까 행편이 나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행편이 없는 거죠. 그걸 어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혼자서 정치라는 것이 저렇게 망가지게 되면 시민들 삶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대를 읽는 안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업의 미래를 읽고 기업의 미래를 읽는 것이 거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나라 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바르게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냥 한동훈 씨가 민의를 받들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패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보이기 때문에 시대를 잘 읽어나가야 되는 거죠. 읽지 못하면 그러면 다 너무 어려워진데 대다수 사람들이 뭐죠 이 문제를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지금 제가 매일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 것은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들이 한 8알 이상은 선거가 망가졌기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던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가 다 이렇게 돌아서서 다 자기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저게 뭐 특별한 그분들의 뜻이 아니고 대다수 지금 한국인들이 보는 그런 태도인 거죠. 정말 죽을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 어제 뭐 쿠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쿠바 다큐멘터리를 다른 한국인이 보면은 뭐 쿠바가 참 가난하게 됐구나 이 정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우리가 당면 하게 될 미래를 그냥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 싱가포르로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려시나 상속세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 시대를 잘 읽고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